경기 시합할래? 좋아! 내가 먼저 그 사이에 토끼는 잠들었어요 근데 근데 먼저는 선화가 왔어요 왜? 나 운동장에 가려고 도와줘 어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잘 됐어 나도 거기 가려고 하는데 좋아 우리 어서 가자 그 사이에 토끼는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거북이는 벌써 산고 땅기 꼬데기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토끼는 나도 가야지 그랬다가 산 위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1등으로 됐어요 네 그랬어요? 네 상 받았어요? 네 네 다행인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하면 일단 뭐 語